원딜 가자 캣틀이나 다시 할까? 캣틀.. 근데 왜 이렇게 플레 3이지 얘는? 원딜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한판만 못할 수도 있지 평생 잘할 수도 있죠 하긴 나도 가끔에 개못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얘가 어떻게 플레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방금의 말파 플레이도 살짝 플레 의심 갈만한 수준이긴 했어 가끔은 아닌가요? 아 얘가 아페리 안해? 아 노틀비에 날꼴 킬 대 것 셋 중 하나 개당 5,000원 없대요 킬 대 것 하나 중 하나 원딜이니까 킬 하자 어 킬 합시다 킬 놓아야게요 그러면은 어 이걸로 사올걸 박루스를 사랑하는 자는 10%를 얹어줘 봅니다 박루스 아 너도 글러가니 잘 간다이다 역시 쓰시지만 아 이 옷 수압이야? 뭐야 세트 서폿이야? 아 내 서폿 갑자기 왜 세트 됐어? 아 갑자기 싫어졌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서폿이 왔네 바로 살 거야 여태 짱 똘이네 짱 똘 좋아 그걸로 니 머리를 찍어버린 그냥 세트 좋아 음 카이사랑 손이 안 맞네 얘가 아 아이고 아이고 티모야 아 자신있게 후픽 해놓고 죽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아 아 나 프리 없어갖고 잡을 수 있나? 프리 있냐? 아 마법공학적 전멸이구나 컵 서폿 둘 다 지금 컵 서폿 둘 다 지금 됐다 아 이거는 괜찮았다 근데 세트가 저거 마공점이랑 효율이 좋은게 통을 쓰면 또 이속이 빨라지니까 대안타 통보는 괜찮은데 이거 마이 와주고 이거 마이 써줬는데 뭐 안되냐? 나는 라인이리아가 왔네 아이고 아 아 큐를 아 큐풀 마이 온다며 마이는 온다든지 말 안오고 마이는 CS 아이고 뭐 가는거가 아니고 뭐 뭐해 뭐해 제발 도는거 봤잖아 왜 안될거 같은데 더블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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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 타고 넘어가야되나 오케이 좋아 어 잘했다 이거는 일단 결과는 성공적 와 진짜 랜턴에 랜턴타는 카이사한테 큐쓰는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 또 이니식하려고 이거 오우 들어간다 아우 아우 한대 아 까비 안녕하세요 내가 질거같지 왜 질거 같은데 아 나 그게 없어가지고 큐가 없어가지고 아 아 이걸 알면 싸우면 안 싸우면 안될까 친구야 그만 싸우면 안될까 그만 싸우면 안될까 세트야 나엄까 나엄까 싸움 싫어하냐구 와 진짜 헤헤 미친놈인데 큰일 났다 잘못걸였다 우와 이게 맞는다고? 야 세트야 누가 봐도 여기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할건가요? 이제 눈치보다가 오잖아 제이어스 야 카이사를 봐주면 안 되니 와 씨 카이사랑 눈치 싸움 오지겠다 지금 빡 아우 진짜 아우 나 카이사랑 눈치 싸움하고 있는데 세트가 자꾸 눈치 없게 또 싸우고 있어가지고 세트 죽을까봐 진짜 겁났네 아 힘들어 이제 좀 그 피에스 먹기가 편해진 느낌? 바로 놓치고 바로 놓치고 오! 카이사 잡아주는 건 아니죠? 이것도 무슨 일이야 근데 세트 서포트는 약간 좀 잘 돌아다녀야 좋은 것 같아 우리 애가 잘 하고 있긴 해 여기다 아니네요 얘들아 미드에 3명이 있는데 약간 바론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적인 착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건 날라올라 그랬구나 아 씨 개빡친다 진짜로 아 씨 동결 잘라 부리네 아니 바루스는 붙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 잘 보고 배우게? 갑자기? 바루스 공격 그러니까 방관버루스는 붙으면 할 게 없어 어우 아프겠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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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베인도 계속 우리가 계속 베인이 잘 큰 거를 마킹하다 보니까 이거 봐봐 이거 죽이 베인한테 몇 명이 붙어 있냐 마이야! 우와 잡았네 널 믿고 있었어 마이.. 마이 베인 싸움 수준 실화냐? 내가 알던 그 찐따 같은 마이가 맞냐? 나도 뭔 일이야? 우와! 세트 실화냐? 내가 알던 그 찐따 같던 세트 맞냐? 가슴이 운장해진다 어 아니네 찐따 같던 세트가 맞았네 또 또 그러나 야 네 거야 세트님 세트 수준 실화냐? 내가 알던 그 세트 맞냐? 세트야! 그거를 퀸타를 치네 또 무슨일이야 어디갔어? 가자 오 굶었다 오케이 전멸자랑 좋아 전멸자랑 방태몰린 애들이 있긴하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뼈가 빠개지는거 같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끝났다 끝났다 우와 미쳤다 너무 아프다 의심 때문에 좀 싫다 왜 타보러 가니? 타보러 갈까요? 뭐 애들 따라올텐데 조심히 오케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아 여다가 궁을 왜 쓰는데 여다가 궁을 왜 쓰는데 아 정말 어 베인 잡았다 아싸 이거 가자 조심조심 R한테 궁 써서 뭐해 오케이 카이사 어? 너 반피 나간다 나한테 오 그치만 나도 조심 응 카이사 컷이고요 오 뭐야 나 이거 민다 그럼 미신 너네가 알아서 잡지? 응 안 끌리지 안돼 끌리네요 이거 밀거야 응 밀거야 응 밀거야 응 밀거야 응 너도 잡을거야 아 내 풍 아가비 이거 밀자 응 게임 끝났고요 끝났겠지? 밀자 얘들아 헛짓거리 하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밀어라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밀어 오케이 와 진짜 어우 씨 개 힘드네 아 힘들어 아 이걸 이기네 아 이거 솔직히 약간 원대차이긴 했다 응 아 좀 잘하긴 했다 응 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 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 키모 그 자체 마이 그 자체 싸우 진짜 싸움 너무 좋아해 세트 아칼리는 그냥 존재감 없고 세트 주자 세트 잘하긴 했어 어이구 깜짝아 와 맞다 키비씨 있었지 아 맞다 역시 반 루스 아 너너끄러 가야네 아 7만천오백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끊어하기 잘했다 진짜 키드당 오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10%까지 와 나 키드 진짜 잘 먹었다 어 나 이 게임이 너무 빡세가지고 윗산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는데 와 진짜 잘하긴 했다 딜량 볼까? 1등이 아니죠 왜? 와 얘네 딜량 미쳤다 우리 딜 오지게 누웠네 딜 되게 많이 넣은 줄 알았는데 많이 없네 와 카이사는 근데 좀 잘하긴 했어 카이사는 좀 잘하긴 했는데 후반에는 역시 알았지 어쨌든 간에 우리 팀이 잘했다 음 이겼어요 아 힘들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